자 오늘 할 게임은 아웃라스트에요 아웃라스트 굉장히 유명한 공포게임이죠 드디어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 또 한글패치를 해주셔서 이렇습니다 한글판 기다렸어 한글판 음 맞네 그러나 극도로 뭐 한글화제작 폰트제작 은둔쟁이 K군 아유 감사합니다 번역자로 장남인 두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웃라스트는 국도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장면 사실적인 선 사실적인 성적 묘사 내용 폭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마일즈 업셔라는 부정부패 포모 전문기자로서 어 기자야 내가 비밀을 비밀을 캘 수 있다면 불구덩이라고 뛰어든 야욕 있는 인물입니다 어 정의감 넘치는거야 야욕이야 다른 기자들은 엄두던데 기삿거리들을 위험으로 무릅쓰고 파고듭니다 메시브산 정신병원 중심부의 어두운 비밀들을 캐내게 될 겁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은 전사가 아닙니다 워리어가 아니라는거지 메시브산의 공포를 해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당신은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뛰고 숨거나 아니면 죽거나 숨는건 숨는거구만 어 화이트레이나 아니면 그 뭐야 찾았다 여인데도 숨는거 펜험브라 뭐 이런거 암 내시야 이런식인데 잡니다 맞어 공포는 숨어야지 싸우는게 아니라 하 음 음 와우, 그래프 좋은데 새모브라 빡쳐 갑니다 조사를 하네 프레스 신분증인가봐 신분증인가봐 하 그래픽이 좋아서 빡쳐요? 그래 알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말도 없이요 gmail.com 어 gmail.com 저에 대해 모르시면 여쭤만 알겠습니다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2주간 매시브 산에 위치한 머코드 정신의약 시스템 시설에서 소프트웨어 상담역을 맡았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가 온갖 기밀 유지 협약에 위배되지만 어 포킹 일 하지요 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목격하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꿈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환자들은 아주 깊이죠 매시브 산에 있는 무언가를 찾 찾.. 찾도록 한다고 합니다 음 쯧 쯧 이건 제보가 들어온거네 그죠? 어 아 갑둑띠이 좀 있나봐요 압니다 캠코더 내가 아프리카 야외 방송에서 아는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흔들려 흔들림이 있어 응 흔들리더라고 계속 근데 이제 밑에다가 삼각대를 껴가지고 삼각대를 들잖아요 그럼 안 흔들려 응 나의 나름 노하우 음 탭 탭에 올라오면 N과 J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제 산거지 밧데리 이렇게 이렇게 너가 왜 녹화 어떻게 된거야? 아아 지금 녹화되고 있는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아프리카 야외 방송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 아프리카 캥고도 있잖아요 삼성 캥고도 그걸로 이제는 어 메모 J 내보고 말자 어구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커? 사람이 일단 요것도 문서가 될 수 있으니깐 음 배터리 쭉쭉 자라? 오케이 점프! 오케이 어허 그래픽도 좋고 이거 좀 어 사실적인데 굉장히 정문으로 누르면 안되겠지 마우스를 빨리 아 문을 빨리 누르면 마우스 왼쪽 버튼 천천히 누르면 마우스 왼쪽 버튼 천천히 누르려면 살짝 누르는건가? 자 기록을 해야죠 일단 메모가 됐대 일단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못 들어가나? 여기 플러스백 하 하 웃었습니다 아예 매진가요? 자 위장소를 보기만 했을 뿐인데 속이 매석거린다 메시 부산 정신병원 1971년 파문 속에서 정부의 기밀로 폐쇄 2009년 자선단체로 위장한 머코... 머코프 정신의약 시스템에 의해 재개장 어 리키로 전쯤부터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 신호를 잃은게 아니라 전파방인 것 같다 어 음... 음... 그래 이런 이런 메모가 안내요 어 더이상은 네 뭐 어... 스포... 스포 금지요 이런 게임하면은 꼭 해봤던 사람 들어와서 살살 막 간부듯이 막 이렇게 스포하는데 악심이 악심이 변태도 아니고 뭐야 어... 아... 문을 살짝 누려면 오... 마우스 왼쪽 버튼 살짝 누르라는 건가? 일단은 몰래 잠입한 거라서 어... 어... 누구는 잠겨있네요 왜 저리네 왜 S4 하지마 왜 그래 아니 그래도 기자의 신문으로 왔으니깐 그냥 정문으로 들어와도 될려나? 어... 뒷쪽으로 일단 어... 근데 몰래 들어온 거니까 뒷쪽 문을 찾아봐야지 어이C 여기 지금 그림자 보고 놀랐네 그냥 들고 댕겨 이렇게 담을 넘어야겠구만 안되는데 소리만 요란하지 안되는데 아 여기 여기구만 어이C 뒷문이 있구요 저 창문인데 일단 창문으로 한번 보죠 뒷문으로 바로 들어온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저 좀 빠루는 그거지 그 문 따는 거 이렇게 딱 휘어져갖고 문 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빠루 아니야? 빠따는 야구 빠타를 그지? 주무기 하프라이프 어 내가 하프라이프 해봤나봐? 되게 오래 담긴 있는데 구멍을 넘으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그냥 튀는 거야? 어 그러더라고 저거 이제 스포가 아니죠 그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숨으래 숨거나 튀래 아니 숨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래 스포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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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든 아 고든이랑 유명하지 여기구만 저기 문 열고 들어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 자라면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여기 한번 가볼까요? 대기 Raphael 하아 호 남자답게 뒷문으로 열면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아핰 안 열리는구나 아 뭐야 아 뭐야 뭐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애 그쵸 막 기사들 막 뭐 막 막 막 뭐 정치권 얘기도 많고 뭐 그런 기사들 쓰기 힘들었을텐데 그쵸 대단한 것 같애 기사들 기자들 정치권이든 뭐 아니면 무슨 막 폭력조직인가 이런거 많잖아요 기사들 그런거 다 내는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런거 쓰면서 또 협박도 많이 받을텐데 대단한 것 같애 기자분들 그래서 기자분들이 술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어 F 아오 이얍 아오 이거 진짜 같아 이거 와우 이런 기능 이런 야간 촬영 못 있는 기능이 있는 그 살려면 되게 비싸는데 렌즈 따로 있어야 될걸 이거 뭐야 P야 뭐야 이거 뭐야 P야 뭐야 별거 없나요 별거 없나요 하아아 아 누르고 있으면 살살 나는 거구나 низ nuevo 끝났는데 어 배터리 보다 나오겠지 탄모로 나오겠지 오우 아 근데 그래프 좋다 이런 류 게임이 진짜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애 그래 뒤지는거 없나 여기 신부 중요한거만 녹화면 되는거 아니야? 중요한거만 녹화면 되는거 아니야? 뭐 없네 뭐 없네 직캠 직캠야 맞지 직캠 맞네 아 이거 갑자기 켜주는 소리를 질러 티비가 소리를 질러 왜 어 저 피어보이네 발작도 보이고 그쵸 그쵸 손바야 근데 그쵸 여기 있는 컴퓨터 안없네 그렇지 바테리에 적네 바테리 별거 없나보네 아 저 아프리카 그 야외 방송하는 느낌이야 내가 흉가 체험할 때 흉가 체험 좀 했었거든요 어 예리하네 야 마우스가 없네 닫아야지 여기로 가야돼 됐다 아우 닫는거 되게 시크하게 닫는데 음 환자에 따르면 주도적 자감용 상태에 진척하였다고 한다 전례없는 규모의 형태 생성 엔진활동 관찰 4단계 호르몬 일정이 계속 진행되는 중 4단계 호르몬 일정은 뭐야 흠 흠 인터뷰 메모 빌리어머니가 머코프와 정신병원에 낸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빌리어말론 트레거 박사의 핏빛 꿈을 통해 알았다고 하지만 보안이 심각한 구멍에 둘레소를 보여준다 전해기로 뭔 일 있었나 보다 으 흠 네 오신분 반갑구요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수포는 금지입니다 요피의 정체는 따라가보죠 어 근데 여기서 피가 없어졌어 발자국이 어허 어 화장실이 하 하 하 하 화장실 다쳤어 나 문 닫아야지 이게 누구 피야 피가 뚝뚝 떨어진다면 방금 일인데 잠깐만 이거 못여놔 냉장고 이거 못여놔 냉장고 이건 뭐지 똥인가? 이거 뭐야 똥이야? 아 딸기 속과 이거 완전 옛날 라디오인데 옛날 라디오인데 일단은 여기서 여기에 여기에 뭔 일이 내 발자국인가? 통풍에 들어가면 스페이스를 누르래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기 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한번 열어보죠 어 다 꼈네 아 통풍으로 가라는 소리구만 여긴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닥트라고 하죠 닥트 내가 20대 초반에 여기 청소하는거 알바했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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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놀래가지고 누렸어 녹화중이었는데 뭐야 저기도 피가 있네요 저기도 피가 있네 피로 화살표를 표시했구만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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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거 후레쉬는 뭐예요? 후레쉬가 없나? 머리가 없어 머리가 다 없는데? 머리가 다 없는데? 야간 촬영 밖에 없어요? 후레쉬는 없어? 얼굴 다 죽었어 변종 그리고 요건 도전 그들을 안전할 수 있는 것 못 할 수 있는 것 죽어야 죽여 그리고 우선 안될 것 안전할 수 있는 것 안전할 수 있는 것 지구의 불가능 이 위험한 곳은 이리와 응, 배터리 아껴겠어. 빨리 나가자 존댓말씀 굉장히 친절한데요 어, 누구 지나갔는데 그러게 정보만 얻고 잘 안보여 아예 아예 어둡네 여기도 피해 헐, 사람 손 저거 없는데 일단 보안실, 보안실을 통해서 나가라 그랬죠 배터리 바꿔, 일단 바꿔도 되지 않나 좀 일단 배터리 떨어지면 죽어요? 좀 남았잖아 뭐, 버릇받고 완전 간, 간단간단할 때 바꿔면 되죠 아, 알아서 바꿔? 그럼 됐지 뭐 흫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냥 스토리인가 본데 이거는 죽은게 아니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휴... 아... 어, 아까 보안실로 가서 하라고 했죠? 목표는, 어, 탭. 기저수첩 탭. 안으로 돌아왔다. 사방의 시체다. 피와 변색된 벽. 창살. 뒤로 유리병처럼 늘어선 머리. 매달린 죽음복 거품. 먹커포 과학자. 특수강좌 같은 한, 뭐야. 남자 한 명이 꼬챙이 껴있는 돼지처럼 막대에 꽂혀있다. 어서 나가라는 말을 남겨 죽었다. 음... 그러네요. 목표. 어, 보안실로 들어가 정문을 열어라. 어, 어휴, 사람들 막 죽어있어. 어휴... 보안실로 가겠습니다. 어... 가스페. 고스페.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이게? 쓰읍... 가볼까요? 아, 일단 여기부터. 이건 컴퓨터실 같은데. 컴퓨터실 같은데. оз Ireland 아우... 사람들 다 죽었어. 이거? 음성 메고 볼까요? 아, 환자에게네? 환자명 약자 워커 나이 서른돌 관찰은 저, 관찰의사 루돌프 원익 음 음성 메고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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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 발자국인가 본데? 흠 휴우 휴우 어, 여기 누그 있다. 아 쪼 움직였는데? 움직인다 이거 이거 무시하고 갈까? 어 아무것도 안나는데? 가볼까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왠지 해 맨 뭐야 여기서 뭐해? 여기는 변종같은데 뭐야 뒤쪽으로 다를 수 있구나 아 사람 죽었는데 아 사람 죽었는데 이사 오케이 보안실 카드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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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아, 그, 이 캐릭터가요, 어, 그죠. 일단은 카드 켜 놓은 거였고요. 봅시다. 닫아버렸어. 이런 거는 괜히 다, 괜히 죽을 거니까. 튀어! 뭐야? 여기 온 게 카드 켜 때문에 온 거 같아, 그죠. 제대로 왔네. 흐흐, 놀랬어. 깜놀하는 게 좀 있네, 게임이. 아, 정신병원이라서 이렇게 다 정하나 보다. 흐흐, 차에서 놀란 건 어쩌라는 말인가. 흐흐흐. 재밌게 시청하시면 되죠. 터떡이 잘 나오는 거야. 빠뜨리, 좋았어. 빨독, 세개. 챨리비찜, 곧이므로 보기 원 넥 массаже다. 잘하시다. cargo 시간 benevolence. 테 무대를 나게ath. 아 방금 들어왔어, 누가 뭔 소리 드는데 지금? 헐 헐 아 여기는 막 사람 죽으면 되게 많네 음 50만 더 반갑구요 여기서 피가 이렇게 뿜어져 나갔나봐 어 인제 시작 찾았 보안실 여기가 된다 해킹이야 뭐야 CCTV로 봐야지 헐 지하실 지하실에 발전기를 제가 놓아라 어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들어 들어 어 어 문 열고 나갔다 나갔나갔나갔나갔나 으응 으응 아까 주새끼 여러분 간다 저기로 갔어 따라가야 되나 ㅎ 으응 ㅎ 으응 에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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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응 으 으응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월라이더 프로젝트 잠재적 이인 여정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망자 넷은 다섯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다양한 여지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증거만 제대로 모을 경우 소송의 위험이 있겠으나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월라이더 프로젝트가 뭐지? 이 프로젝트가 좀 이제 뭐 환자들이 이제 거 고소할 수도 있는거지만 아무튼 네, 오신분 다 받았구요 그러지, 기자, 기자정신이지 기사가, 기자가 이제 제보를 받고 온거죠 기자정신으로 발휘했습니다 잠겼어 아, 여기야 여기야 이, 기자가 진짜 투철한거지 지하로 가라던데 지하로 가서 발전기를 해라 초반에? 글쎄요 근데 탈출할 수 있어도 얘가 기자니까 취재를 하겠지 초반에 딱 돌았다가 사람도 죽여있는 거 어우 도망가야지 그러면은 게임이 5분만에 끝났는데 아 로건이 반갑습니다 게임이 5분만에 끝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마 나라면 내가 이사람이라면 취재를 안하고 나가서 충고할 것 같애 CIA의 최면살인 요작번 체면으로 실시했대요 잭스피어스는 별들은 추가적 암시 없이 즉각 깊은 체면 상태에 빠져들었다 체면 너무 깊이 두어서 못 깨어났대 어? 아, 저야 소개님이 닉네임이 너무 그래 아, 이거 뭐 닉네임 좀 바꾸면 안 돼 닉네임이 너무 너무 막장인데 조슴이도 웃을 때가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본인도 문제야 여기는 막혔네 본인닉도 그런데 누가 누굴 보고 웃어 지금 아, 여기 지도 있네 자, 여기 넘어가면은 아, 여기 전기 있다 발전소 여기로 여기로 가면 되네 여긴 없다 어디서 사람 죽었냐 발전기를 재가동하려면은 가스펀프 두개와 주차장기를 켜세요 타면은 친구 타라는 것 봐 본인이 지금 좋다고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어? 닉네임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주겠지? 이러고 막 바꾼 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둘 다 뭐어? BJ가 막 관심 많이 주겠지? 신난다 역시 나는 재밌어 어? 역시 내 예능감을 쩔어 막 이런, 이런 식으로 바꾼 거 같은데 됐네 보통 초딩대를 그러더라고 이거 거의 초반이에요 어, 거의 극초반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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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요 어그로 좀 끄면 아, 뿌듯하다 막 이런 거 아니야? komm 으흠 야 Revel 야 야 어, 맥두차 와! 어, 맥두차 와! 어, 맥두차 와! 어디로 숨어야 돼? 아, 여기서부터네 숨을 때 없던데? 아, 락하고 있어. 내가 못봤어 그래도 멀리서부터 그런게 아니라 다행이네 아, 여기 락하고 있었구나 못봤어, 락하고 있는지 어, 맥두차 진짜 안갈어서 아, 근대지 있어요? 응, 떼기 어, 여기 어, 있다 여기다 여기 어, 얘는, 얘는 군대는 아니었어 그냥 방망이 들고 있는 방망이 들고 있네 말, 말랐던데? 여기다 볼까? 어때? 흐흑 흐흑 여기 열리네 이제 왜? 아, 도어 봤어? 아, 도어 봤어? 바로 쏘었지, 내가 갔다 내가 이제 열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남았거든, 하나 가스펀프 두 개랑 주차단기 아, 야! 아, 나 빨리 야, 야, 나는 잘 숨었지, 이제 어, 문 열어 본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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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나간다 아우 재빠른, 어? 재빠른, 어? 동물적인 생각으로 바로 숨었죠 어 안 보여 어, 오졌어, 바로 그냥 어, 배터리 이게 다 그 사람, 내장 뭐 이런 거네요 여기도 사람 죽었네 왜 그러겠어요, 관심 좀, 관심 관종이지, 관종 일렉트로닉 룸, 여긴가 보다 음, 관심 받고 싶은, 외로운 사람들이야 게임 방송 할때는 그냥, 닉네임 그려둬 욕 안하고 이러면 되는데 캔박 할때는 좀 강타야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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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박 할때는 강타야죠 아, 완전 안 보이네 여기는 왜 해 괴말돼, 피로, 위에 왔어 벨을 올 것 같은데 암네시아 패널브라 다 옛날에 했잖아 웬만한 공포게임 다 해봤어요 나는 무서운 강도로 치면 이것보다는 덜인 것 같아 암네시아 나는 게임 별로 안 무서워했어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갑툭 뛰는 좀 깜짝 놀라는 정도지 무서운 거 별로 없어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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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내가 올 줄 알았어 간다 오케이 오케이 엉 으악 여기 있는데 돌아다니는건가 아 진짜로? 저 큰일.. 그럴때도 있어요 아 진짜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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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가는 데 딱 걸렸어 하하하하 바다 옆에 걸었어 다행이네 아 다행이라면 게임이 진행이 안되니까 빌빌빌빍 아 나 어떻게 나가라고 우리는 아니 나 어떻게 나가라고 뭐 가네 아 이거 어떻게 나가라고 이거 아 불 끄고 갔나 아이 깝깝하네 이거 아 내가 불을 켜서 불에 발을 하는건가인데 그죠 불러왔을때 나는 누구야 이런데 잠깐만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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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두개 봤어 목두개 어 돌았다 나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기 왔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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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있다 아 저거 여기 아화이크 왔다 갔다 그러죠 아 저거 아 퍼펀시면 조금만 있어봐봐 조금만 조금만 보안시로 돌아가는데 빨리 아 아 깽겼어 깽겼어 됐다 빈 아 아 있어봐 보안시로 아 아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정문으로 가래 정문으로 하 아 음 vision 지금, 버퍼 심해요? 여러분들 버퍼 너무 심하면 리방하고 됐어, 도망갔어 피하기 성공 오늘 부시고 들어오는데 저거 안다 아! 봤어요! 저리 있네 헐!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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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떼 없는데 뚫떼 없는데 아야! 어디로 두고 어 이마! 어떻게 돼? 이게 인마 아 아 죽였다 아 아 갔나봐 버퍼 쩌라 그럼 리방 한번 할까?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은 안전지대에서 잠깐만요 버퍼 안걸려? 버퍼 어때요 지금? 아 심해요 버퍼? 아 그럼 리방을 할게요 안 되겠다